현재 제가 보여중인 계좌 상태입니다 볼즈가 190%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삼슬라가 790% 이상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시 투자자 회원증을 만들고 나서 멤버십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혜택은 정리시 투자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질문과 답 그리고 원칙 매매 인증을 하면서 같은 목적을 가진 정리시 투자자들의 공동체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리시 투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탑벅스 커피 우원, 영상 제작 프로그램 구매 후원 주식 투자 서적 구매 후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나눴는데요 시바이누님께서 영상 제작 프로그램 구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요 영상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양질의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유프로 퇴직금 프로젝트와 TMF 채권 프로젝트의 원칙 매매일이 있었습니다 유프로는 11분할 4주 매수를 했고요 24만원 46.15달러의 양전 상태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TMF 채권 프로젝트는 43주 8분할 매수를 했고요 40만원 정도 매수 진행이 되면서 7.18달러 음전 상태에서 매수가 되었습니다 TMF는 7.18달러의 매수를 했고 유프로는 46달러의 매수를 했습니다 TMF는 제가 매수하기 하루 전날에 6달러 때 진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6달러 때 매매 진행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평당가를 낮출 수 있었던 구간이었다 하지만 언제 더 떨어질지 모르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계좌 상태 보시면 TMF는 마이너스 6%, 유프로는 9% 수익 중입니다 유프로와 TMF를 함께 모아가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서로 해직 역할을 하면서 수익률이 상세가 된다라는 점인데요 유프로는 달러 기준에서 182달러 수익 중이고 TMF는 155달러 손실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원화 기준에 손익은 8600원 정도 0.15%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프로와 TMF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3배 레버리지의 변동성보다 낮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변동성을 견뎌내시고 3배 레버리지의 가격 원리 변동성 끌림 현상을 이해하시면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시는 것이 원금을 녹지 않고 상승장이 다가왔을 때 가격 최대 마진을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멤버십 회원 영상 감사 인사와 원칙매매 인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